부트스트랩의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지션 자체는 무슨 컴포넌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가지 컴포넌트에서 활용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대화상자가 열렸을 때 다른 부분을 클릭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모델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화면을 여러분이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막상 그대로 카피하면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있는 CSS 경로 조심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상자가 뜨죠 중간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 대화상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클로즈를 해도 사라지고 세이브를 하면 거기에 적당한 액티비티가 발생을 하겠죠 여러분 예제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모델, 즉 대화상자를 실행시키기 위한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 버튼이 여기 있는 a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a 태그를 작성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href에다가 샵 마이 모델이라고 적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실제로 모델 대화상자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html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id 값이 마이 모델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id 값이 모델인 엘리먼트를 대화상자를 가리키는 것이 href이고 그 앞에 샵이 붙어서 이 대화상자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그냥 문법이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샵 마이 모델에 의해서 id 값이 마이 모델인 그 대화상자를 실행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대화상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div 엘리먼트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제일 위에는 클래스 네임이 modal-header 그 다음에는 modal-body, modal-foo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header, 여기가 body, 여기가 footer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컨텐트들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대화상자에서 이 x 표시 있잖아요 이 x 표시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클래스 네임이 close-in 이 버튼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h3 하고서 modal-head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ody에다가 본문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modal-footer에다가 close-in, save-in 같은 버튼을 적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카피하셔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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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